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많이 먹어요 안녕하세요 Wae Chang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와 연기 모두 완벽한 중국의 꽃미남 스타죠 Wae Chang의 M Couchdown 무대 디데이 하루 전 연습실을 습격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웨이천 중국판 꽃보다 남자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인 그는 트위니스 초이스에서 시상자로 먼저 한국 팬들과 인사를 나눴었죠 웨이천은 4개월 전부터 한국을 방문 정규 2집을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실을 오늘 엠카운트당 최초 공개 거기에 플러스 엠블랙과의 합동 무대도 있다는 거 한국의 역할을 위해 한국의 역할을 위해 한국의 역할을 위해 한국의 역할을 위해 그리고 그 후에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많이 마음에 룬의 리모 그리고 룬의 역할을 위해 룬의 역할을 위해 그리고 그 후에 계속 배양되게 된 그런 그런 새로운 역할을 위해 그리고 이 역할을 위해 그들은 그 후에 그리고 또한 정말 멋진을 구성으로 그리고 또한 훌륭한 기회가 있습니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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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등등.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번 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 대한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중국인들과 함께 함께 아시게 되었습니다. 늘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는 M Countdown. 과연 웨이처는 어떤 무대를 꿈꾸고 있을까요? 너무 슈퍼요. 아마 상상 이상일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천. 그리고 최근에 20S에 랩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많은 기념을 드렸습니다. 저는 첫번째 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는 자신의 신전지입니다. 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팬들의 선물을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후 엠카운트다운에서의 웨이천의 아찔한 무대 전부 확인하세요.